이거도 맛있네 아, 쫀득쫀득하다 뭐를 넣으세요? 손붕을 받고 나는 밥 안 물난다 사김수도 나와요 쌈 타서도 네 이게 계획이 아니고 밥을 주더라고 이게 매콤함이 맛있다 이거 다 감기는 이거는 우연하게 먹어 먹어 푸멍을 먹어 고구름 스피드가 이렇게 있잖아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당신을 이야기하지 마 흥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